자, 월드스타가 직접 소개하는 이만갑 팔복 미녀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하이! 이만갑 나이스 품니츄! 이만갑 1주년 홍보대사인 제가 하루빨리 팔복 미녀누나들의 고향인 북한에 가서 말춤 추고 싶어요. 오빤 강남스타